자, 여러분 그대로 계세요. 그대로 계십시오. 지금이 중요합니다. 가장 중요합니다. 움직이지 마세요.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곳에 고속도를 다들 잃으셨기 때문에 다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아까 양세춤 먼저 스포츠 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 뒤쪽으로 내린 남동자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동물과 차근이 있습니다. 오빠 안녕.